핸드폰 케이스 보셨어요? 핸드폰 케이스 핸드폰 케이스 제일 먼저 하고 싶다고 했다가 현실적으로 어 안된다고 기종이 너무 많다 어떻게 할거냐 그랬더니 하나씩만 만들겠대요 하나씩만 만들어서 사는 사람 한 명 그냥 아이폰 13 하나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아이폰 13 프로도 아니야 어 그러더니 그래도 많다 사람들이 뭘 그렇게 많이 쓰니 핸드폰을 종류가 많지 않대 유명한거 몇개만 하면 된대요 엑스 하면 된대요 왜냐면 자기가 엑스 쓰면 돼 스마트폰 아 스마트톡 그립톡을 그립톡도 우리가 얘기했잖아 그치 까였지 그걸 누가 쓰냐 자기는 안쓴는데 그립톡 되게 편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여론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래요 내가 이 여론을 형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일단 그립톡은 안 예쁘대 안쓴는데 아 주머니 안 들어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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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